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86쪽이 되겠어요 16장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해보죠 가정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 문법에서 말하는 법은 흔히 말하는 법과 질서할 때 그 법이 아니고 영어로 mood 이렇게 부릅니다 동사가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실 그대로 나타내는지 명령으로 나타내는지 가정으로 나타내는지 그 표현 방법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직설법 명령법 가정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직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직설법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배운 평서문 의무문 감탄문 이런 것들이 모두 직설법에 속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그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가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니까 직설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이버스 하면 버스로 버스를 타고 이런 뜻이니까 나는 매일 버스로 학교에 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역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직설법이 되겠어요 자 다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정직하다고 정리하면 우리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직설법이죠 자 다음 문장 자 여기 I am sorry는 나는 미안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I am sorry that 뭐뭐 하면 뭐뭐 해서 유감이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때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I am sorry I can't swim well 나는 수영을 잘 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역시 직설법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명령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명령문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펴보죠 말 그대로 명령하는 것을 말하죠 즉 상대방에게 명령, 요구, 금지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동사는 항상 원형을 쓰고 주어 이유는 대부분 생략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것을 직접 명령 그리고 let's로 시작하는 것을 간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다 배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앰비셔스 하면 대망을 품은 야심 있는 이런 뜻이니까 be ambitious, 대망을 품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동사 원형 b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이 되겠어요 당연히 명령문은 명령법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go to school on foot on foot 하면 걸어서 도보로 이런 뜻이니까 걸어서 학교에 가라 이런 뜻이죠 자 이것도 명령법이죠 자 다음 let me go to help him let me 동사 원형하면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 다시 말해 내가 뭐뭐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let me go to help him 나로 하여금 그를 도우러 가게 해주세요 즉 내가 그를 도우러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동사 we를 써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 will go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let's를 이용한 간접 명령문도 명령법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령법의 몇 가지 중요한 용법들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전에 다 배운 것들이에요 자 복습하는 기본으로 함께 보죠 자 먼저 1 명령문 e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속사 if를 이용해서 if you 뭐뭐 이런 식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죠 자 그럼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get up early and you will be in time for the first train end를 보세요 end 앞은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문 end 자 이런 형식이 되었으니까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라 and 그러면 you will be in time for the first train be in time for 하면 뭐뭐의 시간에 늦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첫 기차 시간에 늦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너는 첫 기차 시간에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만약 네가 일찍 일어난다면 첫 기차 시간에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if you로 시작해서 다시 써 볼 수도 있겠죠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으로 이 명령문 o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명령문 or는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은 만약 네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if you not을 이용하던지 unless you를 이용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work hard or you will fail or를 보세요 명령문 or 이런 형식이니까 work hard 열심히 일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fail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은 만약 네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if you not이나 unless you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f you don't work hard you will fail unless you work hard you will fail 자 특히 unless가 나오는 절에서는 unless에 이미 부정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부정은 not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드디어 가정법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함께 보죠 가정법은 말 그대로 가정이나 상상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거나 상상에서 표현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number 3 I wish I could speak good English I wish이 플러스 가정법 과거하면 뭐 뭐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의미로 현재의 소망을 말합니다 즉 뭐 뭐 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I wish I could speak good English 내가 영어를 잘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I wish를 보세요 I wish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가정법 과거도 형식상 과거형 동사가 오기 때문에 could라는 과거형이 나온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죠 자 결국 이 문장도 가정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의미로 보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her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could fly to her 그 여자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인 I는 새가 아니라 사람이죠 하지만 만약 내가 새라면 이런 식으로 상상이나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설법 명령법 그리고 가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가정법의 종류에 대해서 함께 보죠 그럼 오늘 배울 핵심 문장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법 가정법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그리고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가정법 현재부터 살펴보죠 가정법 현재는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불확실한 상상을 나타냅니다 가정법 현재의 기본 형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주어 플러스 will 동사원형 이렇게 됩니다 if가 들어가는 조건절에는 동사원형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즘은 그냥 현재형을 쓰죠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해석은 만일 뭐 뭐 한다면 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자 if 그리고 is 그리고 will go를 보세요 가정법 현재의 기본 형식이죠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불확실한 상상을 나타내니까 if it is fine tomorrow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내일 날씨가 좋으면 I will go there 나는 거기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자 if, comes 그리고 will go를 보세요 역시 가정법 현재죠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불확실한 상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if it comes 올지 안 올지 잘 모르지만 만일 그가 온다면 I will go there with him 나는 그와 함께 거기에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 미래입니다 자 가정법 미래가 뭔지 함께 살펴보죠 가정법 미래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이나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냅니다 자 먼저 형식을 살펴보죠 조건절의 주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should 동사원형이나 what to 동사원형이 쓰입니다 자 하지만 조건절의 should 동사원형이 오느냐 아니면 what 동사원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의미도 다르고 주절에 오는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조건절의 should 동사원형이 쓰이면 원칙적으로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절에는 will 동사원형 would 동사원형 shall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절에 what to 동사원형이 쓰이면 원칙적으로 미래에 실현 불가능한 일을 상상할 때 씁니다 그리고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만 쓸 수 있어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은 만일 뭐 뭐 한다면 뭐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책의 참고 표시를 보면 현대 영어에서는 should 동사원형과 world to 동사원형의 의미를 혼용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묶어서 설명하죠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if, should, fail 그리고 would, try를 보세요 가정법 미래죠 이번에는 미래에 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니까 if I should fail this time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번에 실패한다면 I'll try it again 나는 그것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if, should, rain 그리고 would, be를 보세요 가정법 미래죠 자 이번에도 미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경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if we should rain tomorrow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내일 비가 온다면 the party would not be held held는 hold의 과거죠 원래 hold는 개최하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서는 be held 이렇게 수동태니까 개최되다 열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party would not be held 그 파티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정리하면 내일 비가 온다면 그 파티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미래에서 조건절에 should 동사원형을 쓸 경우에는 주절에 조동사의 현재형 will 동사원형 shell 동사원형 이렇게 써도 되고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 동사원형 should 동사원형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would 동사원형이나 should 동사원형을 쓰게 되면 가정의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건절에 what to 동사원형이 쓰이는 경우를 보죠 if i were to be young again i would go to america to study 자 if what to be 그리고 would go 를 보세요 가정법 미래죠 조건절에 what to 동사원형이 쓰이면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만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would가 나온 것입니다 we를 쓰면 틀리겠어요 if i were to be young again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i would go to america to study 나는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 미래가 실현불가능한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아주머 미래에 그런 약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다시 젊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what를 쓴 거예요 자 다음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i would not break my word 자 if what to rise 그리고 would break 를 보세요 역시 가정법 미래죠 break one's word 하면 약속을 어기다 이럴 뜻입니다 break 대신에 keep을 써서 keep one's word 이렇게 하면 약속을 지키다 이럴 뜻이죠 자 그럼 해석해 보죠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불가능한 일이지만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i would break my word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했는데 뭔가 이상하죠 자 여기 if를 잘 보세요 여기 if는 even though even if의 뜻으로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 the sun were to rise in the west 비록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 할지라도 i would not break my word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해석할 때 특히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어요 이제 함께 살펴보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해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현실에서는 내가 한국인인데 내가 만약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을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가정법 과거의 형식을 살펴보죠 조건절의 과거형 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특히 비동사의 경우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워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현대형에서는 주어가 i, he, she 이렇게 단수일 경우에는 워즈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would와 could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자 해석은 비록 동사는 과거형이지만 현재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만일 뭐뭐한다면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자 if와 had 그리고 could buy를 보세요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if I had money 현재 나는 돈이 없지만 내가 돈을 갖고 있다면 I could buy the book 그 책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were 혹은 was 그리고 could buy를 보세요 가정법 과거죠 if I were rich 혹은 if I was rich 현재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부자라면 I could buy a car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를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를 써서 다음과 같이 직설법 현재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As I am not rich I cannot buy a car As I am not rich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I cannot buy a car 차를 살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If I knew his address I could write to him 자 if, knew 그리고 could write을 보세요 가정법 과거죠 address 하면 주소 이런 얘기고 write 하면 누구누구에게 편지 쓰다 이런 얘기니까 If I knew his address 현재 그의 주소를 모르지만 내가 그의 주소를 안다면 I could write to him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니까 자 이 말은 내가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as를 이용해서 직설법 현재로 바꿔 써볼 수가 있습니다 As I don't know his address I cannot write to him As I don't know his address 내가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I cannot lie to him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옵니다 함께 보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형식을 살펴보죠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헤드 pp 주어 플러스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 이런 식이 됩니다 조건절에 헤드 pp라는 과거 완료가 쓰였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는 것이니까 해석할 때는 과거로 해석해서 만일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자 if, had, had 그리고 could have bought 를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과거 사실에 반대를 나타내니까 자 if,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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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과거에 돈이 없었지만 내가 돈을 갖고 있었다면 I could have bought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자 다음 예문 자 if, had, walked 그리고 could have succeeded 자 이것을 보세요 가정법 하고 완료죠 역시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하니까 자 if,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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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ed harder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지만 그가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he could have succeeded 그는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는 과거에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니까 다음과 같이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if, had, been 그리고 would, have, gone 을 보세요 가정법 하고 완료죠 과거 사실 반대니까 if it had been fine 과거에 날씨가 좋지 못했지만 날씨가 좋았더라면 we would have gone on a picnic gone a picnic 하면 소풍 가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는 소풍을 갔을 것이다 정리하면 날씨가 좋았더라면 우리는 소풍을 갔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에이저를 써서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그리고 가정법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예문 중심으로 그리고 단어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죠 오늘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뵙죠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